안녕하세요 자곰이에요 오늘 마셔볼 음료는 떡볶이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료 쿨피스 자두맛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은 쿨피스 자두맛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? 복숭아 맛과 파인애플 맛은 정말 많이 마셔봤는데 자두맛은 한 번도 마셔보지 못해서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해요 그럼 시원하게 바로 원샷 해볼게요 비주얼이랑 향은 꼭 요구르트 같아요 쿨피스 자두맛 원샷 도전 힉피스 자두맛은 바이러스 자두맛은 자금은 오늘 쿨피스 자두맛을 처음 마셔봤는데 쿨피스의 특유의 달달함과 부드러움이 정말 좋았고요. 자두맛도 진하게 느껴져서 정말 맛있었어요.